그러다 보니까 한간에 우리 정정 씨가 돈이 많이 버는데 짠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쓰면서도 사실 이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좀 미안한 얘기 같은 거예요. 돈을 쓰시면서 미안하셨다고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저는 제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고요. 네 안 하고 지냈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미안해 할 테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중간중간 확인도 한 번 안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나 지금 얼마 벌었지 도 안 했어요. 미안해 할까 봐서. 아 그럼 용돈을 집에서 받았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억대 빚을 줬다는 사실은 언제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아 부모님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저는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명의로 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었기때문에 은행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즉, 그니까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셨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침 방송에 제가 예전에 말씀하신 찜질방에 있는 그 집이 한 7년 전 자료가 나와서 마치 제가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 집도 제가 처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은행에서 빚이 있고 그러면 그게 장경연 씨 앞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경연 씨 앞으로 대출이 되고 그럼 은행에서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빚이 쌓이고 있는데 본인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다 오케이 오케이 하는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니까 뭐 장경연 씨가 오케이를 받아서 하는 거구나라고. 그런데 잃어버린 돈 날린 돈이 우리가 예상했던 액수만큼의 어마어마한 액수가 됩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거는 사실 모르겠고 추정된 값인 거죠. 여러분이 추정을 해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하루 행사비만 1억 8천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하루에 1억 8천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인터뷰 때 신인 때 12개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셨나 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행사비가 정말 기름값 하면 없는. 그렇죠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행사비가 처음에 얼마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받고 10군데 때문에 200 아닙니까. 차 빼고 퍼 빼고 기름값 빼고 밥 먹고 그러면. 한 10% 남는구나. 거기다가 뭐 댄서분들. 댄스 춤추는 분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참 연예인들에 어떤가 아픔이 그거예요. 다 먹는 줄 알아요. 다 먹는데. 그러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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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는 줄 혼자 다 먹는 줄 안다니까요. 다 드시는 분도 계시죠. 물론 지금은 이제 몸값이 올랐지만. 그만큼 일이 많지 않아요. 옛날에 뱃살. 작년, 재작년부터 끊긴 게 이제 군부대 행사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나이가 서른 둘이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이제 결혼 발표했으니까 완전히 끊겼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완전 끊겼죠. 근데 지금은 벌어야 돼요. 제가 빚을 갚기. 저 얼마 전에 제가 문막에서 노래하셨죠. 예. 제가 아시는 분들이 모이는데. 골프. 예, 예. 작년 씨를 좀 섭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서 다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한 10% 주셔야 돼요. 한 10% 주셔야 돼요. 손이 참 소담스러우시네요. 근데 행사를 뭐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면서요. 지금은 트로트 신동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였죠. 그런 아이였죠. 네네네. 그때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를 했었어요. 그때는 어디서 돈을 벌었을까요? 장터요. 장터. 장터. 행사를 잘하긴 잘하셨나 봐요. 아, 어렸을 때는 9살 때 그랬었기 때문에. 아기니까. 정말 귀여웠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뭐 불렀어요? 수현미 선배님 노래들. 신사동 그 사람 짝사랑. 짝사랑. 9살 때. 그랬죠. 9살 목소리였어요? 아니면 그때도 이렇게. 이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놀라셨어요. 뒤에서 누가 불러주나? 뒤에서 누가 불러주나? 뭐. 초등학교 때 몇 년간 행사하신 겁니까? 4학년이 될 무렵 아이가 크기 시작하니까. 반 locate하니까. 귀요음을 상실하고. 그래서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9살로 돌아가서. 주현미 씨 노래. 느낌은 조금 한번 훅 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